3위는 재범 영화 출연. 스킵의 전 멤버 재범 군이 할리우드 영화 하이프네이션에 캐스팅돼 올 6월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비보이를 소재로 한 영화 하이프네이션은 히트작 스텝업의 제작진과 유명 힙합 그룹 B2K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대역의 국내 걸그룹 멤버가 고름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재범 군은 최근까지 노래와 춤에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건지함을 관시하고 있는데요. 영화 배우로서의 모습은 어떨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꼭 카메로 또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조건 씨가 나오셔서 여성스러운 역할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 안에 조건 씨가 있어요. 수롱 씨가 나오고 계신데 어떻게 좀 나와주시면 안 되실까요? 달려간다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raz 앞으로 진심으로 보내세요.